오늘 공연날 아침 11시 오! 우리 20분에 나가야 되는데 이따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제 선물 많이 받았어요 인도 과자 많이 받았고 한국 과자도 받았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 보여줘도 되는 거야? 저는 이거 먹고 있어요 나 이거 안 먹어 저는 이거 너무 너무 좋아해요 나 이거 안 좋아 특히 매운맛 엄청 좋아해요 이거 매운맛 자 레디도 버거 아! 오징어 안 먹어 레디도 있을 수 있잖아 뭐해 이거 오징어 아니냐? 이거 오징어인데? 그냥 물고기야? 나 피쉬 그렇대